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현장 영abetes 예정 동 SíON 먹잘 하는 що çokamba 좀봐 끓이시다가 불 끓어 드시면 됩니다 저희도 알바 뽑아요 두 방 알바 연동에 왔고요 오늘 순서풍 8명이었는데 인원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올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만 하실 것 같아요 와 진짜 형식적이야 아 왜 또 따라 찍으세요 지금 브이로그 둘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께 드릴게요 내가 드릴게요 저는 마치 고마워 뱅뱅 네네 뱅뱅 마치 고마워 뱅뱅 뱅뱅 밥 먹은 클라γο 야채가 가만히 갔던 편 고기와 함께 먹어요 락 dent 조금만 먹어야 해 근데 난 나갈건데 너 얼마나 됐냐 아니 아까 그래서 두고가자 했거든 기상정보체 가까우겠네 바로 다음 달에 바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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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시식시식에 의식이 안 돼? 안 하잖아 댓글에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우상이랑 막 너무 괴롭혀 괜찮아 아침에 버스터로 가는 길인데 또 고장난 우리 집 전광판 지금 제가 온도가 마이너스 15도래요 군데도 학교가야 하는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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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집에 오면 뭘 먼저 하냐면 양배추즙을 먹습니다. 안녕.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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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에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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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구웽크 카라멜 맛입니다. 제 배가 좋아하는 구웽크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럴 때가 있다니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이거 잘나서 먹어 지나가면 처음봐 이럴 때가 있다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아니 난 고행이니까 너무 예뻐 치즈가 확실하다 너무 맛있다 떡볶이 맛집이다 먹고 나서 말해 먹고 나서 먹고 있다 너무 맛있다 rils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